아기 쥐가 쥐요, 찍찍하는 쥐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박쥐떼들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서 막 엄마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천사들이 떼로 날아가는 걸 보았어 그랬어요 오늘 천사 얘기가 나오죠 그죠? 천사들 나팔소리는 경고와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이나 나팔소리가 울렸고 환란의 강도도 점점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그 광경을 전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단 사설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공포심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구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정작 중요한 것은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산륙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악인이건 의인이건 구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면 나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의 중심 단어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코람은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 이것은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짐을 공포합니다 금단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금단은 8장 3절에 나오는 금향단으로 성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원하는 바라는 청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저 멀리 출애급 시절에 하나님께서 신해산 계약을 맺으신 다음 모세에게 명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때 금향단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금향단의 네 모퉁에는 각각 뿔이 있는데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파워 내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모든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이며 힘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과 신원에 의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결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의 여부입니다 그것이 내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해가 필요한 단어는 유브라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프라테스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류문화사 쪽 관점에서의 설명이고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난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이 강 너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이스라엘 침범을 유브라데의 강이 흘러 넘쳤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북완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브라데의 강이 흘러 넘쳤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들이 풀린다는 것은 유브라데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재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천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 것도 천사라고 했고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것도 천사라고 묘사했으니까 이 천사의 정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4장노들과 함께 경배하던 네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1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2는 증인을 상징하고 3은 하늘을 상징하고 4는 땅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수 7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12도 3, 4, 12에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부 땅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명을 받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천사들 언제나 네 명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렸던 네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천사들입니다 왜 네 명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또한 동서남부 땅에 어떤 강력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무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놓고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룰이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졸개들입니다 천사장은 세 명이 있거든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그런데 이 루시퍼가 반기를 들고 그의 하수들, 천사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으니까 루시퍼의 졸개들은 대장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천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졸개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만 곱하기 만 2억 명을 얘기합니다 그 모습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이 전합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규와 유황이 나오더라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흉갑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머리가 사자 같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 보면 위에 이런 갈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라는 구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나면 시간을 나타내는데 네 개의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정관사가? 막연하게 연월일시가 아니라 그 연월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악한 천사들을 동원하여 진행되는 재앙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느냐 하면 착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징계 내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대적자들을 활용해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처단하셨습니다 착한 천사를 동원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를 갖다가 열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치셨죠 그때 착한 천사들인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악한 천사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악한 천사들 사탕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겠죠 거부하는 것까지 잘 활용해서 역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횡포 그것을 통해서 역이용해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신다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휘하에 두고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훔치고 빼앗고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마병대의 흉측한 모습들을 묘사한 데 이어서 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무시무시한 마병대는 과연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두 개의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 나와도 사실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아 요한계시록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은 첫째 문자적 해석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인데 이단들은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쉽게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호한 것보다는 손으로 쥘 수 있는 확실하고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숫자 명백한 것 그렇게 할 때 쪽집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단과 이부 때도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은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 어떻게 얻는 줄 알아? 저 그 맛인 선악과만 먹으면 그렇게 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짱굽니까? 그런 걸 만들게 그렇지만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현혹된 이부는 그 열매를 보자 다시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숙고와 묵상 그 다음에 실행을 통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매주 하는 작업입니다 35년 동안 이 말씀을 읽고서 머릿속에 간직하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깨닫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 그런데 귀찮습니다 저 열매 하나면 해결된다는데 하면서 냉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명백하고 간단해 보이는 설명을 냉큼 받아 먹었다가 빼앗기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문자적인 해석의 구체적인 예들을 들려드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왈부스는 왈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왈부스는 이 재앙을 가리켜 실제로 2억 명의 군대가 동쪽으로부터 말라붙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침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는 1965년 5월 21일자 타임지에서 중공이 자국의 군대를 2억 명이라고 발표한 것과 유프라테스 강댐 공사로 바닥이 마를 것을 이 예언에 실현될 조짐으로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또 휘트니스 리이라고 하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서점에 갔거든요 그게 기독교 서적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휘트니스 리가 쓴 건데 이단입니다 이거 휘트니스 하면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는다는 얘기죠 그 이단들이 뿌려놓은 것이죠 휘트니스 리는 마병대의 말에 초점을 맞추어 몽고군대의 서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8세기에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 그러면 몽고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누구냐 하면 몽고군들입니다 말들을 타고 유럽에까지 가서 하는데 몽고군의 서진을 공포의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일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화염방사기로 말의 꼬리를 폭탄으로 유브라데는 소련이나 중국 등의 공산국가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 재앙을 앞으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류의 해석들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앞으로 계속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제나 공포를 조장하는 암하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제 나중에 밝혀질 것이지만 그때 영화에서 미리 얘기하는 거 그거 하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때 가서 하는데 정말 그때 얼마나 맥없이 싱겁게 끝나는지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손끝 하나 깎아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3차 대전을 암하겟돈 전쟁을 치뤄내십니다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유브라데는 그냥 재앙이 발생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마병대는 인간을 해치는 사탄의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상징 이 역은 그 파괴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따지고 신문 갖다 드리고 어떤 사례들 갖다 드리면서 할 것 그럴 것 없이 사탄들이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막강한 힘들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재앙들을 문자적 실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상징적 해석의 목표가 실현됩니다 상징적 해석의 목표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완성하고 우리들의 구원과 구속사를 완결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선한 의도와 이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올바로 세우는 데 상징적 해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구나 사탄 이거는 도저히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라고 오로지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처럼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악한 뇌천사들과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참성도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상 일어나는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큰 차이입니다 전쟁은 어리석으면서도 탐독적인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와 주관 아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참혹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과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 집회가 계속 청와대 앞에 있는데 유교 집회나 불교 집회는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는 불교에 의해서 망하고 조선은 유교에 의해서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집트의 하나님께서 열제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더욱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집착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장자들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을 뿐입니다 살면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매우 매우 드뭅니다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목록들은 우상 숭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행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상은 곧 사탄 숭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종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무병장수 기복 종교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른 종교에서 행하면 별로 야단 맞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종교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약에 기복 종교화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맛을 잃고 땅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기복 종교로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중국 여행이나 그런 데 가보면 얼마나 태국의 텔레비전을 보니까 태국에 보니까 그 동네는 닭 흉상으로 닭 동상 그걸로 가득합니다 어떤 소년이 그 닭을 가지고 그 사원을 지켰대나 어떻대나 그래갖고 가서는 전부 다 닭들을 가지고 가서 재단을 갖고 자기 복을 빌고 있어요 그 애기 동상 앞에 애들 동상 앞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많은 문화기행이라든가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종교가 꼭 나오잖아요 냉정한 시각으로 건강한 시각으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과연 옳은 것인가 어리석은 일로 가득합니다 우상승매는 곧 귀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그 졸귀의 귀신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도 영적 활동을 합니다 악하게 그들도 강한 영적 권세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보다 더 강한 면이 있으면 신으로 성깁니다 무조건 그래 개구리까지도 섬기잖아요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통도사에 가면 금와 금개구리라는 것이 있어요 산개구리들은 누렇거든요 개가 나타나면 보통 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멀쩡하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냉정한 시각으로 각종 종교들의 행태와 치성들이는 방법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승배에 대해 분노를 격발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상승배는 번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간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대로 따라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첫째 뭐예요 어떠한 일 어떠한 위기 불행 고난 역경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첫째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가 혼탁해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그러한 세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즉시 그것이 내 의사와 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묵묵히 준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탕과 그 하수들인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동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달아 알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모두 모두 당당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